주말인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도엔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고 시야도 확 튀었는데요. 낮이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엔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집게 끼웠던 안개는 옅어지고 지금은 연무나 박무가 남아있습니다.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야외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엔 대기가 건조한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시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22도, 광주와 대구 23도, 부산이 24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과 소백산에 이어서 송리산과 계룡산, 지리산과 한라산 등지에서는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단풍 구경 가실 때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